저희 가이드를 맡게 된 이승재라고 합니다. 자 박수! 박수! 저희 오셔서 너무 환영하고요. 지금 1번 코스까지 차량으로 올라가게 될 건데요. 차량으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라가게 되실 거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 포장도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산 올라가시다 보면 비포장도로 나오니까 왼쪽 오른쪽 손잡이 잘 잡아주시고 맨 뒷좌석은 앞좌석 시트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세 설명드렸는데 잘 아시겠나요? 예예예 제가 나중에 일본 출발할 때 한 번 더 어떻게 타는지 자세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인지 지금 올라가는 길에 가이드한테 물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산 이름이 뭡니까? 저 올라가는 산 이름은 불정산입니다. 불정산. 해발 얼마? 해발? 모르지? 480m 정도 돼요. 아... 우리 집 골짜기 뒷산은요. 한백산인데요. 1573m 1500m 아이고... 시선 꼬파리...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요. 3배. 3배. 자... 도깨비가 그 골짜기 밑에 살고 있습니다. 이야... 자... 목숨을 걸으랍니다. 여러분. 생방송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생방송은 아니고. 생방송은 아니고. 아이고... 앞에 가는 여사 히퍼가 이쁘십니다. 다 망합니다. 아이고... 흥흥. 흥흥. 예. 흥. 흥. 저희 소개해도 돼요. 예. 오오... 저기 자기소개 한번 해야 될 거에요.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지. 자기소개? 아... 자아... 우리... 보니깐 어떠세요? 멋집니다. 멋지죠. 경시가 되게 좋아요. 첫번째 코스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첫번째 코스 여기 발판 위에 올라오셔서 앞에 보시고 차렷 자세로 계시면 저희가 안전장치 장비 걸어드릴거구요. 도착지에 도착하셔도 마찬가지 발판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그때는 가이드 마주보고 차렷 타고 계시면 가이드가 장비 풀어드릴겁니다. 여기 와이어 많이 흔들리죠? 밑에 계시면 헤매 때문에 머리는 재지만 다른 데는 쓸려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발짝 옆에 서주시고 여기는 내리막길이에요. 여기서 점프하시거나 하면 엉덩마가 찍으셔서 많이 아플거에요. 그래서 발이 떨어지는 데까지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시면 내려가시면 되십니다. 잘생긴 가이드가 시범 먼저 보여드릴테니까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출발! 이리와 하나 이리와. 우리 첫번째 동민 모시겠습니다. 첫번째 동민 올라오실게요. 두 개만 잡아주지 마시고 다 잡을게요. 이러면서 다 란 말이에요. 양호 양호 출발 걸어서 발 들고 출발 출발 자 3분 나 이런거 별로 안 무서워해 좀 오도방정을 해야 돼요 이거 하면은 맞아요 저희는 그런거 보는게 진짜 즐겁다 그러시잖아요 자 여기 검은색깔 줄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네 앞에 보시고 한쪽만? 이렇게 양쪽? 네 이거는 안 잡으셔도 돼요 앞에 보시고요 걸어요? 아직이요 양호 출발하실게요 그냥 걸어서 출발 안녕 색 난리네 아이고 참 희흐흐흐흐 희흨흐흐흷 자 출발 출발 초파 사이버릇 희희흥 소찬이 아예 소찬이 희흫흫 시 아 저 과는소리가 되게 좋은거 아 저 끝에도 가서 발을 빨딱 들여야 되는구나 네 저기 도착시에 부딪히세요 발 내리고 들어가서 살아서 봅시다 야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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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오실게요 여러분 살아서 봅시다 살아서 봅시다 새벽에 이끄지 와서 잘생긴 가이드님이 저도 나오나요 나옵니다 잘생긴 가이드 있습니다 구독해주세요 한백산도깨비 집라인문경 한백산도깨비 콜라보레이션 경상도 남들이 멋져 갈까요 아직이요 출발 출발 자 이제 출발하실게요 하하하하 일어 쓰시고 일어 쓰시고 발판 위로 발판 위로 올라올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멋지십니다 왜 앉아가지고 줍니다 왜 앉아가지고 왜 앉아가지고 이제 보여줄거예요 야~~ 우오오오오 우오오오오오 우오오오오 제배 고향은 경상남도 고창입니다 어 진짜에요 저 부산사람이거든요 아 부산사람 치고 사투리 많이 안쓰네 그래요 나 부산 가고 하다보니까 나 부산 가고 놀랬잖아 부산 가고 놀랬잖아 그게 알바에요 직원이에요 알바지 놈이지 알바지 알바지 그렇지 비수기도 있고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저 알바죠 알바 잘생긴 사람들을 계속 쓸 수는 없지 그 계절 진대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습니다 근데 선생님 한가지 여쭤봐도 돼요? 그럼요 알바 뽑는데 잘생긴 사람만 뽑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딱 보니까 다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만 뽑는데 잘생겼어 잘생김 키도 크고 경상도 남자들 역시 다시 봐야돼 상남자들만 모여있는게 그니까 참 니 남들만 골라서 뽑나봐 고마워요 아직까지 내 몸 고마워요 네 네 자 첫 코스 어땠어요? 고맙어요 고맙어요 제일 재미없는 코스입니다 하하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탑승하실건데 우리 이번에는 우리 특별히 가이드처럼 앞에 볼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 거에요. 여러분들 다 뒤로 엉덩이 트림에 오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 조절하는 법 가르쳐 드릴 거에요. 여기 가이드 장비 보시면은 장비, 그러면 이렇게 세모난 모양이 있어요, 철. 다 한 번 있을 거에요. 한 번 찾아보세요. 있죠? 우리 이거 잡고 내가 오른쪽을 보고 싶다. 자, 집중. 오른쪽을 보고 싶다. 손목을 왼쪽으로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 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겠죠? 이 스위치처럼 딸깍딸깍 버튼이 아니라 약간 자동차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을 주는 만큼 돌아가고 힘 안 주면 안 돌아가고 자, 여기 하나죠. 여기 계단이. 길지가 않네요, 코스가. 네. 근데 또 긴 코스도 있고. 이거 다음 코스가 그래도 좀 재밌으실 거에요. 으음.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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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홈. 네, 홈. 아따. 근데 두 손으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돼. 아, 한 쪽은 또 잡으면 되지. 오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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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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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 양호 준비 되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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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분 출발 출발 안녕 준비 되면 출발 출발 천천히 걸어서 우르르 으허 보OR Quick Check Ab sha A Nah I 여러분 놀러오세요 직입니다 아주 여기는 문경 집 라인입니다 여러분 아주 올만해요 아주 좋아요 가이드 선상님이 오시는 것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쇼를 하겠지 또 이런 사람들이 자유자전해 놓으니깐 아 직업 좋은 직업이네